서류 다 되셨어요? 그러면 시간이 혹시 내일 되세요? 네 내일 아침에 올라가려고.. 아 KTX 타고 오세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. 서류 다 되셨어요? 네 그러면 시간이 혹시 내일 되세요? 네 내일 아침에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KTX 타고 오세요? 아니요 차 타고 가려고요 그냥 아 승용차 타고요? 네 그러면 내일 대충 몇 시에 출발하세요? 내일 한 5시나 내가 출발하면 아 5시 하면 일단은 10시 11시 사이로 예약을 잡아놓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